자, 310번. 주어, 동사, 목적어였어요. 그러니까 I like, 그 다음에 목적어 표현에 주어가 없어. 그러니까 투부정사 아니면 ing인데 그냥 투부정사였으면 되겠죠. 그러니까 또 여기도 동사, 목적어, 삶아진 달걀. 삶아진이라는 표현은 보일이 삶다야. 그럼 삶아진 건 수동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지. 그러니까 boiled egg in a train. 간단하기 때문에 이 삶아진이라는 표현은 뒤로 갈 필요는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기차에서 삶아진 거야? 그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기차에서와 삶아진은 연결은 안 된다고. 분리되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boiled는 앞에, 그 다음에 inner train은 뒤에.